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믿지 못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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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